예! 그냥 가자 토토가로 월모이치로 예!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건반 건반 건반에 한민광 빛불부터 좀 주시고 빛불부터 좀 주시고 엠비바디 소리질러 예!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니가 나를 떠나려 한다면 나를 사랑했던 말도 모두 연주처럼 느낀 뿐이야 마음이 변했다면 이유를 대지마 아 예! 내가 싫어진 건 안 알고 있어 다시 생각한 말로 나를 위로한 다같이야 이젠 기대하지 않아 너의 곁에 나는 얼굴 다른 곳일 뿐이야 다시는 나도 변해가기 않아 널 위해 더 이상 더 슬퍼지기 싫어 무슨 말을 하는거야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어 이유같이 없는 이유로 나를 솔직하려고 가려고 할지 못해 이제 내 맘속에 너의 자린 없어 모두 버린 거야 지금까지 내게 남겨진 슬픈 사랑의 모든 기억 이젠 기대하지 않아 너의 곁에 다른 얼굴 다를 못했구냐 다시 넌 나도 돌아가지 않아 너를 위해 더 이상 난 슬퍼지기 싫어 황미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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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유 빛깔 황미경 자 나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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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everybody 자 뛰어 자 준비 됐어요? 자 모두 소리 질러 오늘도 난 나를 피했던 생각을 하지마 꿈과의 비밤 꿈과의 비밤 난 알고 있어 나의 해감은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어 꿈과의 비밤 꿈과의 비밤 꿈과의 비밤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꿈과의 비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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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화나가 난 내가 울렸보 내가 그렇게 내게 매력이 없었을까 넌 모르겠어 어떻게나 어린다는 사랑과 몰래 대인트를 알 수 있는지 지금 내 마음가짓으로 너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한 번을 견눌 거야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런 나라 죽이려고 한 건 나에게는 더 이상 순한 원은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나에게는 더 이상 순한 원은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박미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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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힘들게 사신다 잠시 저희가 1990년대 나이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 당시에 나이트 가면 다 이렇게 놀았어요 형 저 먼저 들어갈 게 부킹 와가지고 몇 번 봐 가니? 12번 봐 지금 녹음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때 웨이터 이름이 막 박미경도 있고 한민가 김창열도 있고 그렇죠 한민가는 없었죠 한민가는 없었죠 그 당시에 제일 많았던 게 박찬호였고요 창호박 많이 기억하시죠? 네 그 당시부터 에이스 돼지엄마 이래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힘들어 강원래 씨의 추임새 맞추는 문제였어요 95년도에 박미경 씨의 2부의 경고 우리가 계속해서 붐바비박 손바닥 뒤집고 하긴 했었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대충 알고 있는 건 붐바비비밥 붐바비비밥 뭐 이 정도인데 맞았다 이게 맞아요? 응 물론 전답자도 계시겠죠 네 자 한번 정답이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정답은요 아프리카노죠 붐바기디바 붐바라 기디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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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기디바라밥 붐바비비라바라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는데요 네